아아악 아아악 뭐 뭐 뭐 뭐 자겠지 치랄년별 떠시는군요 잡아야지 뽕슈 레벨 데빌이라고 아세요? 해줘요 게시판을 추천드려서 할까말까 했는데 오늘 해야겠어요 레벨 데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생각대로 해주지 않는 게임이라는 부제가 붙어있습니다 오케이 자 파악했어요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제 자 뭐 뻔해요 고양이 마리오 같은거 같아 이렇게 해서 바로 바닥에 있죠 어? 이렇게 해서 바로 바닥에 있어 난 알아 아니면 여기 살짝 꺼트리 그치 뻔하죠 어허 오케 오케 올 때 넘 오케 뛰어버리고 오케 다음 뻔해 아하하하 자 뻔해 뻔해 뻔 오케 아하하하 달려 달려 계속 달려 아 나 알았다 계속 의심하면서 가는 애를 오히려 카운트 치는거구나 오케 자 반응 바로 반응 오케 쉬어 다음 들어가서 점프 자 점프하려고 하면 막히겠죠? 그쵸 역시 오케이 또 막 쫓아오고 지랄 가까이 올거야 가까이 봐봐 그쵸? 아 뻔해 내 머릿속에 놀고 있죠 아 잠깐만 오 잘못했는데 멍청하게 나 컨트롤 미스해서 오른쪽으로 한건데 멍청하게 나 컨트롤 미스해서 오른쪽으로 한건데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고 오케 아 자 파악했어 대피 뻔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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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럭커 피하고 자 빨리 가는거겠죠 뻔해요 심사숙고하게 하고 빨리 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아 잠깐만 자 피지컬 아 못믿었어 가만히 있으면 되는건데 아 한번 더 꺼 가만히 있으면 되는건데 그걸 또 오두방정 떨게 해서 오케 먹어 다 먹으면 안될거 같은데 오케 다 먹을 필요없어요 아 먹는게 아니었어 띠링 여기 띠링있다 자 봐봐 띠링있다 여기 몇번째에 띠링있을까 아 이게 띠링이었어 애만 둘을 키우고 있는 죽은데요 하루에 30분 많게는 1시간 투자했는데 일주일동안 100만원을 벌었어요 나보다 잘 버는데 하 하 오케 순서가 있구나 짠 짠 짠 짠 짠 아 아 뭐야 애만 둘을 키우고 아 키우지마 띵 띵 띵 위에 빵하면 팡 부딪친다 가시나온다 띵 띵 띵 띵 띵 띵 띵 봐봐 빵 띵 안 밟아 F*** 하이야 하이야 하하 띵 띵 띵 하하 하 아래 있겠죠 치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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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뭐지 아래 있는건 아 아래 좁아가지고 옆에 오른쪽 싹 나오게 해서 안 키워요 잡아야지 못하겠지 아 흠 아 아 아 빠져나 고슴도치 피하고 우와아악 아 이거 옛날에 그 화상고 할때 고슴도치야 커져라 쪼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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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이거 아 알았다 오른쪽 끝까지 가서 해야겠다 그쵸 커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치 아 죽고자 하면 살 것이 전략으로 했어야 되는데 죽고자 그치 오 미친거 아냐 꺼져 꺼져 여기 뭐 또 하나 있다 내가 그럴줄 알았다 아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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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나 튀어나오는데 오케이 뭐 쪼라는거야 어 타도되네 아 저 타는거야 타는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건 타는거고 뒤에 있는거 안타는거 아 저기 뒤에 오네 하나 오케이 자 벌 받아야겠지 딱 봐도 덜 뭉뚝하지 않슴 개소리하면 뒤집니다 아 방향을 바꾸는거야 저거는 아 위에서 똑 떨어져야돼 정확하게 여기 닿으면 바.. 방향 바꾸고 아 아래가 있네 모자게지 안섞죠? 자 속지마 속지마 저 위에일수도 있어 그쵸 뻔해 속지마 속지마 아래에 있을수도 있어 그쵸 뻔해 속지마 속지마 자 이거 마지막 그쵸 아닐수도 있죠 나 그럴줄 알았다 자 속지마 속지마 몇번을 꽈아 한 두번정도만 꽈 자 봐봐 벌써 하나 꽈지 적국지 적국지 떨어지죠 두번꽈지 두번꽈지 여기서 세번꽈죠 자 천장입니다 답은 세번을 꽈 미친거 아냐 벌 받아야겠지 제가 녹두로님보다 광고 보는건 더 잘할듯 녹두로님도 못하는게 있죠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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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벌 받을시간이 점프 아 이렇게 나 어딨어 아 여기 이렇게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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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리거 트리거는 여기 있었다는 점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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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톱날은 포네 잠깐만 이거 어떻게 이걸 피지컬로 가라고? 아 밑에가 있었군요 밑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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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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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춰서 들어가는 센스? 눌러야지 못 누르겠지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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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이 느려지는 마법 없어 자 바닥 한번 꺼질 때가 됐거든요 점프 점프 이 지랄 광고 봐야지 못 보겠지 뚝 미끄러지는 둥이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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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지기 침지컬 와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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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당황하게 한 다음에 앞에서 나타난다 점프 점프 멍 멍 여기서 침착하게 여기서 자 침착하게 해봅시다 여기서 과감하게 바로 가야 잡아야만 잡겠지 꺼지세요 빨리 꺼지세요 나 게임해야 되니까 꺼지세요 살아야지 못살겠지 빡 바로가야합니다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점 빡 침들어 아 괜찮아요 너무 쉽구요 데빌 잡으러 왔습니다 캣입니까 뭐 어쩌라는건 뭐 하고싶은말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잡아야지 아주 그냥 개지랄병을 딸고 계시다는 점 너무 쉽습니다 잡아야지 아 뭐 뭐 뭐 자겠지 치랄련병을 떠시는군요 잡아야지 화내면 광고 나옵니다 죽었는데 화 안내면 광고 안나오구요 멍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퇴화가 됐습니다 침장면 슬리퍼를 한번 신어보세요 아 아 이미 신었군요 벽에서 몇번을 속는겁니까 아 저 앞에서 떨어집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냐 방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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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긋나버리기 다시 때려버리기 다시 때려버리기 아! 왜! 왜!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 빵! 이겼는데 왜 광고가 나오지요? 고객님 저쪽 신사분이 축하 광고를 주셨습니다. 아! 가는 척? 우와! 어! 나갈 수 있어요! 떨어지고! 떨어지고! 나는 속지 않습니다! 어! 왜 안돼! 아! 절대 못 가! 이거 진엔딩 있을 것 같은데 왠지? 아! 이쪽으로 가! 반대로! 잘 봤습니다! 아주 같은 게임입니다! 밥이나 먹겠습니다! 붐따 붐따! 아! 저런 같은 게임한테는 붐따가 제맛입니다! 아! 아! 아!